편하십니까 줬쓰 원 템미닛 안녕하세요 어 이분 오랜만이네 에몽드ço 분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던데? 아 이 사람이네 줄라 게임 더럽게 하잖아 저사람 대저동 삽니다 네 대저동이에요 정찰 좀 가주세요 정찰 좀 가주세요 아 그러니까 정찰을 안가 애들이 종족은 일단 같은 종족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구요? 반응 속도가 느리다구요? 그거는 런처방이 아닐 때 보통 반응 속도가 느려요 런처방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 이 APM 자체가 헛손질일 수가 있어 APM이라 이 APM 똑같이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복이 안된거일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퓨 gì? 상관없는 상관없는 아 여기는 유명해집 영광 능력 한시가 더블 렉이라 한시가 더블 렉이라 저거 맞고 가야돼 급하네 뭔가 오늘 제가 히드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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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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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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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